야 근데 그때 구슬 뭐였어? 막 색도 엄청 이쁘고 달달하니 좋았는데? 어디죠? 너 머리 진짜? 와...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 니가 그거 맛있다면서 큰 거 한 통 훌쩍훌쩍 다 마시고는 우리 집에다 엄청난 토 했잖아 아 그랬나? 어 그때 막 위로 하래로 내뿜고 난리 다녔어 위... 아래? 기억 안 나? 어? 기억 안 나? 야 나... 우리 집에다가 엄청난 거 놔 놓고 이만한 거 놔 놓고 너 병에다 매직으로 엑스 자고 놓고 도망갔잖아 진짜? 야 그때만 왜 기억했을 때 없이 너 화장실 가봐 아직도 있어 그럼 매직 자고 편리한 데야 이 분리한 건 빨리 잊어버리고 하... 내가 그거 병기 뚫느라고 얼마나 고생... 니... 니가 들었어? 그럼 봤어? 너 똥? 어 내 똥 응 봤지? 봤다고? 내 그걸... 응 봤지 또끓게 봤지 너 아무렇지도 않았어? 내 똥 보고? 아니 내 똥 참 예뻤어 아니 장난치지 말고 아니 똥 얘기 좀 그만해 술맛 떨어지게 똥은 그냥 똥이지 뭐 야 너... 너 나를 여사로 전혀 안 보는구나 아 또 왜 뭐... 야 너 말이야 왜... 왜 그래? 할 말 있지? 없어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없는 거지 지난 두 달 동안? 없는데? 넌 뭐 있어? 아니... 니가 없으면 나도 없어 야... 우리 살구나 따라갈래? 야야야야 좀만 오른쪽으로 어? 손목 스냅을 써봐 이렇게 야 이 야밤의 웬 살구들이냐 너는 어... 어... 됐다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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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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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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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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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씨 저 너 때문에 더 안 되거든 아이고... 으흐흥 야... 걸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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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.. 아 됐어... 아 야!!! 아우 amis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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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.. 살구... 치구... 아... 아... 이상해. 얼쑤. 아 살구 지구. 얼쑤. 얼쑤. 아 살구 지구. 얼쑤. 그래. 얼쑤. 너 미친 거 같아. 재미없는 거 계속해. 아 내 살구 지구. 미쳤냐? 아. 야 김대마 나 좀 도와줘 봐봐. 보자. 살구가 마트에서. 2kg에 14,900. 야 이거 내가 주문해 줄까? 아 김대마. 야야 말린 살구는 50g에 1800원. 내가 이거 세 봉지 사줄게. 야 좀 내 손으로 딸까 봐. 아휴. 눈꼬지 진짜. 어 야 조심해 뭐.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줘. 어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면 돼. 야 나 좀 맞춰줘 봐봐. 맞춰다. 어딜 맞춰. 빨리. 아 빨리. 어. 아니야. 나 올라갈래. 다리를. 잠깐만. 어. 이렇게. 어. 어 좋아. 안정적이야. 음. 잠깐만. 음. 음. 어. 야. 땄어? 어. 야 땄어. 땄어. 아 두셔야 돼요. 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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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. 어. 어. 야. 어 이거 향기 맡아봐. 너무 좋지. 오. 좋다. 아. 어. 아. 내가 미쳤나봐. 그래, 이건 아니지, 또. 아, 진짜. 그러니까, 아, 진짜. 그러니까, 왜 가만히 있는 너한테 자꾸. 그러니까, 야, 너 잘 끊었다. 잘했어, 잘했어. 내가 진짜 미쳤나 봐. 야, 미안하다. 아, 뭐, 사과할 것까지는 없고, 나도 미안하다. 그러게. 아, 큰일 날 뻔했네, 진짜. 내가 오시는 남자가 없었으면 너한테 또, 어우. 그러니까, 너랑 나랑 어떻게 해, 진짜. 야, 너 아까부터 좀 기분 나쁘다? 뭐가? 아니, 너 아까부터 자꾸 나를 되게 별로인 여자 취급하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그런 게 아니고, 아니야, 너 왜 그래, 원석아. 아니, 나 자꾸 줄일수록 기분이 나쁜 게. 거기까지, 너 거기까지. 내가 미안해, 진정하고. 너 나랑 잣떡이 그렇게 쪽팔리냐?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진짜. 알아서, 진짜.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해놓고선. 아니, 나도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, 네가 좀 짜증나게 굴잖아, 계속. 내가 뭐, 내가 뭐. 어?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. 아니, 야, 그리고 그게 뭐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진 일이 되는 거야? 어? 한 번 잤는데 어떻게 안 잤던 때로 돌아가냐고, 솔직히. 아, 주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라, 어? 그래, 뭐 우리 동네도 아닌데 뭐 어때? 아, 여러분. 제가 요즘 아들냠이랑 하룻밤 성둔. 어, 어딘나? 많죠? 너, 너 자러 온 거지? 그래, 자러 왔어, 뭐. 아니. 또, 또 자러 왔지, 나랑 또. 아, 너무 웃겨. 하, 여기 위.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너랑 다 자고 싶어 하는 줄 아나 본데. 어, 미안한데 나는 아니야. 그날도 그냥 실수였다고. 어? 나 지금 이렇게 오바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나한테는 그냥 실수였다고. 차 주차에다가 조금 긁힌 거? 아니면 잠깐 다른 단어로 잘못 통역하거나 하는 뭐. 어? 그 정도도 안 되는 실수였다고. 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. 내가 모텔에 줄게. 아,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나갈 거야. 5일 뒤에. 오늘 밤 당장. 어떻게 그러네, 넌 또. 내가 이 밤중에 갈 데가 어딨다고. 야, 어떻게. 저기 깡지 있잖아, 깡지. 너 깡지. 내가 전화해 줄게. 너 콜택시도 내가 불러줄게. 야, 걔네 집 원룸인데.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잠꼬대 한다고 그것도 불어로. 안 돌아본 사람은 몰라. 완전 미쳐. 몰라. 제발, 제발 나가 좀, 어? 우와, 우정이고 나발이고 한 번 잤다고 이렇게 배신하는 거냐? 와, 안 건드릴게. 어? 남은 시간 동안 털끝 하나 안 건드리겠다고, 나. 나 진짜 건드릴 생각도 없었어. 이렇게 지금 맹세하는 게 웃길 정도로. 아, 진짜. 아, 몰라. 나 너 이제 못 믿겠어. 날 뭘 못 믿겠다는 거야? 아, 야. 너 혹시 너 스스로를 못 믿는 거 아니냐? 뭐? 나랑 또 그럴까 봐. 또 잘까 봐. 무슨 소녀는 절대 그럴 일 없거든? 그걸 어떻게 알아? 넌 한윤송이니까. 그게 뭐. 내 친구니까. 어, 그치? 친구끼리 자는 거 아니지? 그래, 어. 어머, 어머, 미안해. 어, 실수였어? 실수? 안용거리 지키자. 너 가. 오케이, 오케이. 가. 아, 너 가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참.